12월 4일 일요일 싸우면서 전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와 1장 9절 자기 성품의 흠을 고치지 못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많다 가장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한다 예수를 영접했다고 유혹과 죄가 싹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런데 죄에 맞서 싸우는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치부하면서 예수님을 신뢰하면 죄와 치열하게 싸울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바울 역시 신자들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는 이들로 언급한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진술했다 사람은 한순간의 결심으로 악의 세력에 빠질 수 있지만 그 족쇄를 깨뜨리며 더 숭고하고 거룩한 삶에 이루고자 할 때는 한순간의 결심 이상이 필요하다 목적을 세우고 일을 시작해도 그것을 이루려면 수고와 시간과 인내와 희생이 필요하다 우리는 셀 수 없는 유혹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굳세게 저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복당한다 자신의 일을 완성하지 못한 채 삶이 끝나면 영원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바울은 자신과 끊임없이 싸운 결과로 성화되었다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다 그의 의지와 욕망은 하나님의 일과 뜻에 매일 충돌했다 본성을 거스르는 고통이 아무리 심해도 그는 자신의 기질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 싸우면서 전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싸움에는 예외가 없다 끊임없이 애쓰고 견뎌야 한다 쉬지 않고 노력해야 사탄의 유혹을 계속해서 이길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성실은 굴하지 않는 기운으로 확고하게 뜻을 유지할 때만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할 것임을 알고 있는 이들이라고 야고보선은 말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타락한 본성의 결함을 이겨낼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와 1장 9절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기타 지역의 에스라 선교사의 기도 제목인 선교 세미나의 예산 마련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선교 세미나의 예산 마련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선교 세미나의 예산 마련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